속보입니다. 오늘 4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41분 일본 니가타현 북부지역인 카에츠 앞바다에서 규모 50진원의 깊이는 10km 그리고 4분 후인 45분에 역시 니가타 북쪽 카에츠 해역에서 규모 3.9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의 대지진 패턴을 보면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연속 지진이 일본에서 자주 발생 중입니다. 가령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3월 28일에 규모 6.1과 오늘 4월 1일 역시 규모 4.7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무려 8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번 이시가와 현 노토지역의 8번의 지진과 니가타현 북쪽 카에츠 해역의 연속 강진은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며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우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3월 26일과 27일에 규모 4.4와 5.2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4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우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규모 5.0, 5.75.4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등 일본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연속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습니다. 다시 니가타현 지진을 살펴보면 최근 3월 23일 아르헨티나 산안토니오 데로스 코브레스 북북서쪽에서 규모 6.5의 강진과 3월 28일에는 반화투 인근 솔로 문제도 규모 6.1과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연속 강진과 3월 31일 어제는 남미 칠레에서도 규모 6.3의 강진이 탈카우아노 북북서쪽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니가타 지진은 아무래도 이시가와현과 연속 강진을 자주 발생시키는 니가타현의 지진이므로 최근에 남미 등의 지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시가와현의 8번의 연속 지진인 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오늘 저녁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2.2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봐서는 전형적인 이시가와현 노토지방과 니가타 지진 그리고 나가노현 북부 지진의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진 패턴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던 이시가와 니가탄 나가노 패턴입니다. 과거 니가타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2004년 10월 23일 규모 6.8의 강진과 2007년 7월 16일에도 역시 이번에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후지산 이외에도 규슈의 기카이 아타 아이라 아소화산 도우크의 도아다 화산 호카이도의 시코츠까지 화산 폭발 증후가 보이면서 일본 열도 전방 위적인 대폭발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 중인 연속 지진은 능력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니가타현의 북쪽의 지진은 일본 지진 학자분들도 생소한 상황이라 많이 불길해했지는 일본 열도 전역의 지진과 화산 상황입니다.